저희 자리 체인지 한번 해볼까요? 아 노노노노노 여기 여기 내가 못 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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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너가 마지막으로 민트 초코는 저도 안 봐요 솔직히 민트 초코는 사람이 먹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왜? 근데 그 표정 잘하기도 하니까 뽑았던 것 같아요 깜짝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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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35,000원 저 75,000원에 찍을게요 그런 거 없어요 본인이 받아주면 있어 없어 있어 선우 형이 와서 가능하다 선우 형이 와서 이거 보지겠다 선우 형 선우 형 안녕하세요 입에 많이 모아 있네요 내가 방금 프로콘 초코 쓰는 거 같아 저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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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고 있는 한쪽 빨리 꽃들어 먹었어요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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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잡고 싶은 거야? 할 수 있어 일본은 생각보다 길어 조금 개그에서 게 없더라고 지금 빨리 더 5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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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,000원 그럼 3,000원 그냥 지금 안 씹어도 3,000원 안 죽어 안 죽어 2,000원 계속 인상하는 거야 안 죽어 안 죽어 아니지 일본이나 있는데 진짜 안 넘어가요 넘어가 야 안 넘어가는 거 저는 10개씩 넣을게요 그냥 10개는 안 적어요 아니 삼킬 수 있어 절대 먹던 게 목숨 걸지 아니 알약물 먹다고 생각하면 알약물 먹다고 생각하면 알약물 먹어요 3,2,1 고 못하겠지? 지금 늦게 맞지? 못해 제가 제이크 할 수 있다 그냥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고? 3,2,1 안 돼요 그럼 3,2,1 침을 많이 모아놓으면 안 돼? 봐봐 어 할 수 있어 지금 할 수 있어 안 된다 진짜로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응 아, 삼킬 응 흠 흠 절대 안 돼 안 돼요? 절대 안 돼 그리고 아니 정말 많은 사람한테 기쁨을 준다 이렇게 아 진짜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진짜? 이거 혼란이야 제가 잘 믿네? 형이요? 아닌데 머리 머리가 이쁘다 잘 잘 나오네 하긴 해 이걸로 계속 올려서 그런 거야? 뭔 소리야 이거 누구세요? 이거 기본 카메라야 좀 더 웃어도 될 것 같아요 좀 더 웃어도 될 것 같아요 좀 더 밝게 좀 더 어, 그런 거 귀여워요 귀여워요 전보다 웃는 거 좀 자연스러워지지 않았어 진짜? 아, 근데 진짜 태어내요? 태어내요? 아, 근데 형은 조금 더 조금 더 문자한 그런 티가 나갈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처음에 이거 보고 어떻게 하면은 사게끔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도 진짜 제이크 형이 막 응, 되게 좋아해가지고 엄청 근데 어... 솔직히 조금 더 콜라가 높은 장난감일 줄 알았어요 막 큐브도 있고 막 요요는 있었지만 아 근데 솔직히 장난감 그런 돈을 많이 투자했죠 저는 이거를 그리겠습니다 짜잔 와 야, 이거지 제 첫 번째 작품 별 박스 별 박스 별 박스 예 여기다 이제 사인을 해야 돼요 이거 뭐죠? 이게 뭔 거 같아 스타벅스 어, 어떻게 왔어? 맞죠? 어, 맞았어 무섭다 오, 근데 닮았다 진짜 그치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진짜 좀 일찍 일어났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피곤한 상태로 아, 빨리 차에 가서 좀 누워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그 새벽에 가고 있다고? 선우가 약간 이러면서 먹고 있다 뒤에가 뒷모습이 거의 전부 차량 먹고 있었어요 아니, 모닝뉴트에 너무 잘 지켜요 야 아, 근데 진짜 진짜 용거트 안 먹었지 오래되는데 그러니까 한번 나중에 저희 지금 몇 시죠? 지금 몇 시지? 너만 해 오케이 어, 지금 몇 시지? 어 지금 몇 시야? 에너 클라이 좀 까먹었어요 지금이시다 요즘 요즘 아니, 지금은 저녁때 이즈데이 아, 네? 오케이 이즈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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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좋아요 솔직히 비티 담당은 저예요 넙 제이 혹시 비티를 보라고 하나요? 저는 선우의 데이 이즈데이 스피트 저도요 이게 완전 꿀파티잖아요 꿀파티 여긴 좀 쉴 수 있어요 라이브하기 제일 쉬어요 라이브 라이브 걱정하는 라이브 걱정하는 와, 진짜네 야 오케이, 이거 OX 해볼까요? 근데 이거는 저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떡볶이 브랜드가 너무 강화돼서 저는 자신감이 있어야지. 자신감 정우 형의 특이잖아요. 아니 근데 브랜드가 너무 많은데? 너 괜히 또 막 모른 척하고 계속 먹는 거 아니야? 어? 그럼요? 그럼요? 이거는 군것질 안 하기. 사실 제가 군것질을 좀 안 했었다가 또 요번에 많이 먹었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거는 조금 이제 컴백도 많이 듣고 하니까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. 사실 식사는 조금 예외로 찍고 식사를 한 다음에 저는 과자요. 과자젤리. 기준 제가 정하겠습니다. 아침, 점심, 저녁. 세 끼 빼고. 야식을 따로 주문했다. 멤버들이. 그러면 못 먹는 거예요. 떡볶이라고 적혀요. 민트 초코,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 다 야식으로만 먹을 거예요. 음료수, 음료수. 음료수도 안 돼.